여기도 가격이 너무 좋아요 모둠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모둠 6만원에 21.6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첫 번째 모둠 전체 선택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이 품종으로 해서 색깔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해서 새로 입고 가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분현아 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비봉에 있는 신한 다이기입니다 오늘은요 완전 착한 가성비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풍 가격이 3,000원 4,000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얼굴색깔도 완전히 애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달궈져 있어요 목대가 굵은데 색깔이 안 나온 거는 햇볕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거고 온도 차이가 안 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곧 색깔이 나올 아이들이고요 분갈이 해서 뿌리 잡고 겨울 가을에 뿌리 내어서 키우시면 아주 멋진 빛감을 내는 이런 가성비 좋은 아이들로 해서 3,000원 5,000원에다가는 달궐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시고 단풍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단풍 선택 말고 그냥 모듬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카시오 적금이 3,000원에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아주 봉황필이 나는 아주 멋진 아이 외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7.5cm 포트에 있어요 이 아이는 3,000원입니다 아주 동글동글한 수영, 연꽃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게 보라색으로 나오면서 속도 끝이 까맣게 되어 있고 100분 감이 있어요 입장은 맑게 되면서 보라색 색금들이 올라오죠 카시오 적금 7.5cm 포트에 있는 거 3,000원이고요 루돌프가 들어와 있네요 루돌프가 모두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색깔 나오면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죠 모두 2도로 되어 있고 가격은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4,000원 루돌프이고요 그다음에 말간이 있습니다 말간 군생입니다 와 얘는 자구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특징이 얘기가 자구를 잘 내는데 다 얼굴 하나의 옆에 부분 보시면 다 자구를 내고 있어요 나중에는 노란색과 맑은 핑크로도 색깔을 내주는 아이고요 가격은 5,000원이거든요 말간 자구 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로리디티가 있는데 이 아이는 군생입니다 군생이고요 가격은 3,000원이래요 와 이거 사이즈도 좋은데 3,000원에 드립니다 플로리디티 3,000원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좀 큰 거는 좀 색깔이 좀 들러왔고 지금 끝에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져 있죠 3,000원 플로리디티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리죠 전체 삽 이렇게 때 삽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러블리베어가 있습니다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분감 있으면서 진한 핑크색으로 색을 전체적으로 다 내주는 아이 안쪽으로 오래 키우면 젤리화가 되는 아이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5,000원이고요 치아와 금무지가 있습니다 치아와 금무지 사이즈라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4,000원 금 치아와 금에서 나와가지고 얘네들은 금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스크래치 금처럼 금들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색깔은 콜로라타 색깔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진한 보라색으로 해서 봉오리 수영을 해주죠 얘가 입장 짧아질 거고요 아주 땡땡하게 안쪽으로 공처럼 말리는 그런 수영으로 달궈지는 거고요 치아와 금무지 4,000원이고요 우리 언니 군생이 왔습니다 오 우리 언니 군생 지난번에 있던 거 판매가 완료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데요 얘는 손톱길이가 긴 게 특징이고요 나중에 우리 키우면 맑은 노란색의 입장 색깔과 함께 붉게 손톱길을 색을 내주죠 피망으로도 들어오고요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빠이어필라가 있습니다 빠이어필라는 외두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10cm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3,000원 빠이어필라 3,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 라탐이 있습니다 레드 라탐도 사이즈는 9에서 10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5,000원에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들어주면 예쁜 아이 레드 라탐이고요 그다음에 와인피치가 군색으로 있는데요 이 아이는 아직 빛감이 안 나왔죠 지금 초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구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색깔 나오면 진한 진한이란다 주황색의 빛감으로 물듬을 내주는 아이고요 이거는 와인피치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500포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엘이 있습니다 아리엘 아리엘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두고요 이거는 7,000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아주 피망으로 해서 붉게 핑크색으로 피망 들어오고 있고요 아주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아리엘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멜라니가 있습니다 멜라니 멜라니는 3,000원입니다 멜라니는 진한 빨간색의 라인을 타고요 노란색의 입장 색으로도 내주는 멜라니는 3,000원 3,000원에 다수 좋고요 입성도 얘가 통통하면서 짤뚱하게 바뀌면 진한 빨간색의 빛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색깔 나오면 환상이죠 진하게 색깔을 내줍니다 멜라니였고요 볼라레 젤리화가 되는 볼라레는 4,000원이네요 젤리의 가운데 부분에 젤리가 됐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 돼 보이고요 가격은 4,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요 독샴 독샴 독이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이 샴페인은 가운데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핑크로 연하게 색깔 내줄 거고요 백분간 뽀얗게 있으면서 이렇게 사이즈는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고 외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독이 샴페인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모야마 콜로라타가 있습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콜로라타인데 얘가 좀 더 진하게 보라색을 낸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5,000원 사이즈는 7.5cm 보태 있으면서 한 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거 여러분 5,000원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홍등입니다 홍등 홍등은 4,000원입니다 홍등은 4,000원 붉게 젤리화가 되는 홍등이 연꽃 수영을 하는 것이고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홍등도 7.5cm 보태 있으니까 한 7에서 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티뷰티가 있어요 얘는 4,000원입니다 크리스티뷰티는 외도로 현재 되어 있고요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 프릴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래 키우면 얘가 맑은 핑크로 색깔을 내주죠 자구도 잘 나옵니다 크리스티뷰티 사이즈는 8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 아이는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글램핑크가 있습니다 글램핑크 이 아이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램핑크도 색깔 요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멋지죠 색깔 나오면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들께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마케베냐 금이 왔습니다 이 아이도 외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골드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골드 부분에서 핑크 색깔이 나오죠 이 아이가 현재는 목대가 있으면서 외도고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온슬로우가 왔습니다 온슬로우가 이렇게 외도도 있고 이도도 있지만 거의 외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도 외도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랜덤으로 갈 거고요 3,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오래되면 노란색과 또 핑크색으로 나온 아이고요 3,000원 온슬로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석양입니다 석양은요 2두로 되어 있어요 얘는 3,000원 이것도 빨갛게 빛깔을 내주는 석양이에요 2두도 있고 외두도 있는데 이 아이는 거의 보니까 앞에 게 2두고 뒤에 건 외두인데 외두는 또 사이즈는 좀 크지 않아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석양 이거 3,000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단품 소개는 다 해드렸습니다 옆에 와서 모둠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21종이거든요 6,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6,000원 아리엘이 있고요 치아와이 있고요 이거는 멜라니, 글램핑크, 크리스트 뷰티, 홍등, 레드라탐, 와인피치, 플로리디티 이거는 티볼리, 오리언느 이거는 카쇼 접근, 파이어필라, 독샴 그 다음에 이거는 볼라레, 시바야마콜로라트, 루돌프, 석양, 말간, 마케비냐금, 온슬로우 이렇게까지 이렇게 21종이고요 모둠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총 21종으로 해서 6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산하면 2,000원대가 되겠습니다 2,000원, 21종이니까 2,000원, 10개면 4만원에 가, 20개면 8만원인데 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2,000원 맞나? 제 말이? 10개면 2만원이구나 10개는 2만원 20개는 4만원 21종 2,500원 정도? 3,000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21종 세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모둠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6만원에 무료배송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한다역에서 새롭게 준비해 주신 신상아이들 그전에 판매됐던 것도 있지만 다 완판이 되고 다시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단품 선택도 가능합니다 단품도 가능하고요 모둠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단품 섞어서 주문하시잖아요 그럼 3만원 이상 하셔야지 택배가 가능하고 여기는 카드가 안됩니다 카드 안되고요 그리고 5만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배송 모둠으로 하시게 되면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봉에 있는 실한다역이고요 오늘도 새로운 신상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